자,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남자분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막 기대된다. 덤덤하다, 덤덤해. 덤덤, 덤덤. 덤덤해.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정말 레드랩에 좋은 거야? 브라하니, 어떡해. 나 이렇게 맛있는 물안을 처음 넣어봤어. 다가 죽어버렸어. 난 그래서 계속 궁금했거든, 사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직도 들고 있는 건 나도 모르겠어. 아까 땅바닥에 버리고 가놨어. 솔직히 맛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난 먹고 있었어. 나 이 브라우니를 남긴 게 어찌나. 반갑습니다. 앉으시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시절에도 좋은 상도 많이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모든 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한, 지니어스한 친구니까 저 문제를 되게 잘 풀 거예요. 레드벨벳에. 우리 뿌영! 우리 웬디 같은 경우는요. SM 내에서 이 두뇌로 따지면 독탑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바라봐. 마침을 꼭 또 봐. 그 눈빛은 나 아찔하고 헷갈리게 해. 덤덤. 오, 예. 덤덤. 달콤한 금은 아이스크림킹 특별하지 않은 때 어울리는 자 이제 한 번 저 웬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미국 생활 한 거예요 네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얼마나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 제가 중학교 때 받았었는데 몇 명 준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오바마 상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몇 명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날인이 있나요? 네 그 저기 서명이 있네 나린 승완, 웬디, 쇼왕 오 프리즈든츠 에듀케이션 어워스 프로그램 와 진짜네 우와 네 브락 오바마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브락 오바마 저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점수가 높아서요? 점수도 점수인데 공부 10점 이상의 리더십도 같이 전체적인 약간 그런 거 보고서 상을 주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상... 뭐야 서티피켓 오브 레코네이션 미네소타 나스메틱 리그래 우와 수학 리그 수석 경시대에 나가서 상관에서 보네 아 대박 5등, 5등이네 5등이네 미네소타 주 전체에서 네 미네소타 주 주에서 5등?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네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모든 사람 모든 학생들 사이에서 5등이네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겠냐고 그렇지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 주잖아 또 심지어 그중에 5명 안에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 마이까? 수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누구 어디 갔지 중부에 있는 거예요 중부? 어디 북쪽에 아 대박이다 아니 유학은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내다가 제가 4학년 때 저희 친언니가 6학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6개월 동안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서 헉 나도 언니처럼 가면 나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4학년 때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짜고짜 그냥 나도 유학 보내달라고 갔더니 좋았어요 확실히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낯선 사람들과 다 같이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서 한국 가고 싶다고 울었어? 네 울면서 3일만 학교를 다녀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들은 동양인이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계속 말도 걸고 말할 때도 바디랭기 써가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영어도 금방금방 늘고 남자친구도 있었고? 아니요 너무 대답이 끝났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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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것보다 친구 사귀기 너무 바빴던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막 행복했어요 모든 게 다 뭔지 알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어... 네 성적 잘했죠? 어... 네 그냥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성적표를 보면 나오겠죠 계속 지금 민망해하시는데 약간 자 손승환 일단 다 에이 다 에이 다 에이 다 뿔 B는 뭘 B도 있어 B도 있는데 B뿔이야 B도 다 B뿔이야 제가 5학년 때 유학을 간 거였는데 그때 영어를 아예 하나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5학년 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만 하고 아예 하나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이제 ESL을 그때부터 들었었어요 ESL이 뭐예요? 그게 English Second Language라고 아 이거? 네,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배우기 시작해서 8학년 때부터 English를 기본 그냥 보통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 ESL을 들었는데도 B뿔, A뿔, A, A- 처음에 했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식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죠 네 갑자기 확 점프를 하더라고요 아 수준이? 네 스페니시도 다 All A네 스페니시 All A 파일러 스페니시 잘하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 스페니시 Hola Hola, como estas? Hola Muy bien, gracias Muy bien Muy bien Muy bien Loca Por qué? Loca Crazy 미쳤다고 하는 거 하지 미쳤다고 하는 거 하지 미쳤다고 하는 거 하지 미쳤다고 하는 거 미쳤다고 하는 거 미쳤다고 하는 거 아이고스 para siempre 어? 뭐야? 폴리오이 글래시아스 네? 고제스 글래시아스 고제스 글래시아스 고제스 글래시아스 고제스 글래시아스 고제스 글래시아스 스페니시 2면 그래도 꽤 중급 아니에요? 네 그거야 당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모든 게 되게 재밌었어요 다 영어 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 그래 그래 타일러랑 sure it's all good 너무 좋아요 어? 적극적이네 오늘은 타일러도 좋아해 타일러도 좋아해 I'm a bit nervous today You don't need to be nervous your English already sounds really normal, natural No, I haven't I haven't spoken English for a long time so I'm really nervous So So where did you live in the US and Canada? Like how long? I used to go to school in Minnesota Okay And I Actually, I moved a lot I used to go to school in Canada first In Brockville It's a really small town Okay Then I moved to Toronto Okay Bigger city Yeah, yeah Then I moved to Minnesota USA Yeah Where my sister lives Okay Then I came to Korea To become a singer Okay So actually moved a lot Yeah But always in sort of like the central, northern, Great Lakes region kind of area Mm-hmm Mm-h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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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No No The first few years I've learned That's it I've learned That's it I've learned And I've learned 다음, 어월즈죠. 뭐 어떤 소개해줄만한 상.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대통령상. 네. 그리고 이거 honors가 이제 그건 성적상들. 우등상. 네. 이거는 뭐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몇 점 이상. 그렇죠, 그게 이제 GPA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그 이상이면 뭐 honors, honors 위에도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하이, honors로 그게 이제 더 높은 것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honors가 아마 3.85 이상이고. 하이, honors가 4.0 이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학교 명예의 전상에 이름 올린 거죠, 웬디가. 그렇죠? 아, 네. 저거 이제 다른 상인데. 션, 승완. 이름이 원래 본명이. 손승완. 손승완. 남자 이름 같은데. 아, 2009년도에, 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명씩만 있는 거 보니까 매년 한 명씩 옷만 오르는 건가 봐요. 네, 한 명씩만 오르는 건데. 혹시 2006년에 저건 언니예요? 네, 친언니예요. 우와, 예리하네. 손승희. 네. 보통 언니가 잘해도 동생도 잘할 수는 없어요. 아, 맞아. 예가 있으니까. 좋은 예죠. 답이. 친형제가 만나실 정도로. 아니, 나일 수가 있지. 탈란트가 약간. 진짜. 어우, 전쟁터야. 어우, 전쟁터야. 내가 말해놓고. 자가당 택했어. 손승희 씨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약사하려고 이제. 우월하시다, 진짜. 아, 헬리트 집안이에요. 역대 이제 웬디 성적표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저희가 공개했던 성적표 중에 제일 우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뭐 이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뇌풀기 기대되는. 진짜 기대된다. 오늘 뭐. 다 맞추셔야 돼요. 오늘 녹화 2시간 봅니다. 심쿵. 아, 오늘. 심쿵이야. 야, 조기 퇴근하겠다. 어, 어떡해. 왠시 덕분에. 어떡해. 더한다는 표현이 뭐 뭐 있지? 플러스. add. add. M과 M을 더하면 뭐가 될까? 초콜릿입니다. 밀리미터가 되죠. 밀리미터. A랑 A이 더하면. 건전지, 건전지. AA 사이즈죠. batteries. 네. R과 R. 고급차, 고급차. 와이와이. 와이와이. 아, 웃는 거. 눈물. 김지석이 눈물. 와이와이. 와이와이. 진짜 경험 아니죠? 이러고 있다. 너무 많이 쳐다보니. 진짜 많이 쳐다보니. 웬디 집중한다. 기대합니다. 아하하하. 오, 좋아. 소문자로도 써놓고. 그렇죠. 소문자로도 써놓고. 이게 미네소타의 분식이야.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안 써봤지. 소문자 안 써봤지. 소문자 써봐야 돼. 소문자 써봐야 돼. 소문자. 응. 발상이 다르네. 네. 소문자. 소문자가 훨씬 이끄네요. 소울이. 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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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답. 나 정답. 나 정답. 나도 있어. 이장원. 김지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장훈, 김진석 동시에! 하나, 둘, 셋! 서머링! 왜요? 정답이 너무 뻔하네요. 내가 그래도 물어봤잖아. 더 하는 게 뭐뭐하냐고. 서머링! 내가 얘기했잖아. 동시에. 괜찮은 문제라니까. 이 맛에, 이 맛에 내가 방송하지. 이 맛에 내가 녹화! 아유, 맛있어요. 플러스를 썸으로 보고 있었어? 에드가 있고, 썸이 있잖아. 썸이 떠올랐구나. 이장훈 씨도 썸을 엑셀로 받게 생각났어. 저는 웬디 씨 말대로 소문자로 쓰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썸머리라고 떠올랐어. 근데 그것도 있었어, 맞아. 소문자로 쓰니까. 소문자로 쓰니까. 난 왜 이러는 거지? 소문자로 쓰고 나니까 보였어. 맞아요, 저도 소문자로 쓰고 보인 거야. 그래도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정답의 달콤완두, 브라우니의 달콤을 따라오지 못하냐. 다 개미 꼬여. 다 빨리 먹어. 정답의 달콤완두. 근데 브라우니 나눠주신 게 직접 만든 거예요? 배운 거예요? 직접 만들었는데 만들었어요. 나 양갱인 줄 알았어, 양갱.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멤버들도 옆에서 양갱 같다. 단면이 양갱이더라고. 실제로 밤 새해서 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정말. 진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인사하자. 레벨이. 안녕하세요.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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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숙소이고요. 저희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입니다. 너무 영원해. 빨리 우리 베이컨 만들어봅시다. 무슨 어떤 베이컨을 준비하세요? 당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당첨이라는 게 오레오를 추가해서. 더블 당이. 너무 멋있었어요. 더블 당이. 해서 오레오를 안으로. 준비했습니다. 저기. ой가을 해. 그리고 두 don take in it. 네 Micro pie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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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쿠쿠우파드와 세ENCE하면. 섞은 물을 넣습니다. Natasha. 다른 멤버들은 어디 갔어? FUCHO. 애기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살짝 다뤘봤어요. 물 생시추고 세 approche. battery pack 입니다. mounted 커튼 keinen 닦은 에 넣습니다. 저때 너무 많이 넣었어. 고бо bulbie put in the oven. -"Woo!" 또 이렇게 약간 수커퍼가 조금 누웠는데 톤이 확 죽었어, 톤이 아유, 감사합니다 길 불어버렸구나 이번에는 조금 과하게 왔나 봐요 두 조각 배에 물었는데 세 땅이 올라가지고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지금 너무 빨리 뛰어서 깜짝 놀랐어, 아까도 먹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저렇게 만든 게 당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좀 머리가 잘 올 것 같은데 자, 웬디 지금 뭐 좀 할 만합니까? 집에서 하던 것보다 더 재밌어요 막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고 그냥 집중하느라고 수험생처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말을 제가 걸어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아, 그 생각을 못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방송한다는 생각이 없이 정말 수험생처럼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아니,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럼요 일단 뭐 본인이 긴장을 좀 풀려면 레드벳의 안무를 좀 보여주면 몸이 좀 풀리면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명혐 씨다, 명혐 씨 역시 명혐 씨 아, 날씨가 좋은 날씨가 общ 감사해요 여기 어 넌 flee서 덤덤덤덤덤덤 washing 덤덤덤덤덤 let's go 니가 상두근거려 내게 다 겨울게 줘 It's a tasty come and chase me 못 참겠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혁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 스크림 김혁신다 아이스크림 이게 춤이 걸그룹 같지 않고 되게 힘 있는 거 같아요 파워풀하죠? 격렬해 격렬해 이장훈 씨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김희 김희 뭐요? 김희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 스크림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장훈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멤버들 없으니까 어색해요 본인 파트 아닌 데도 있었어요? 네 원래 제 파트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네 어색해서 너무 많이 비워서 저 그러면 그거 알려주세요 덤덤 춤 좀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줄게요 어 진짜요? 어떻게든 엮이려고 그래요 한번 가르쳐주세요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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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춤은 귀엽게 잘 출 거 같아 아니 뭐 센스가 있어요 그럼요 아 퀴었는데 너무 크고 너무 짜는 거 아니에요? little bit you STILL 짱고 너무 짜는 거 아니야? 오아 오~~ 차가운 포 위철ُ고 진작 장소피티기 선수 같아 골반 이렇게 손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책을 들고 펼치는 것처럼 한다고 하고 골반은 옆으로 그냥... 덤덤덤덤 덤덤덤덤덤덤 알겠어요 이제 그다음에... 덤덤덤덤 오 어렵네 이거 어렵다 아 알겠어요 약간 스웩 할게요 스웩 스웩! 오! 대충 알겠죠?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오! 야! 좋아! 이거 왜? 잘한다! 우덤덤덤덤! 오! 잘한다! 맞다 이거? 잘한다! 맞아요! 오! 잘하네! 한 분이 되게 잘 따라한다! 잘 따라온 게 없다! 몸치가 아니네! 중간에 약간 뱃살공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 잘하는 거죠! 너무 영광이네요! 레드벨벳! 와 함께 춤을! 자! 이제 분위기도 좋아졌으니까 문제 잘 풀 수 있죠! 다음 문제 갈까요?